저는 하라 씨랑 되게 반대인 게 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세세하게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누가 이만큼 건드리면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반대로 그게 이런 일이었어요 저희가 하라 씨랑 지영 씨랑 저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아직 활동도 같이 하지만 깍듯이 존댓말도 쓰고 이런 사이일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? 그렇죠 갓 들어왔을 때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다섯 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꼭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걸 해결해보자 굳게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매니저 오빠도 불렀어요 저희가 처음에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규희 씨랑 저랑 언니들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 오빠가 말씀해주신 게 너무나도 이유가 타당하고요 근데 얘기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납득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하라 씨가 좀 눈치가 없었어요 약간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좋아요 네 늦게 들어와서 눈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네 명은 납득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라 씨가 뒤늦게 막 불만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니저 오빠가 그래도 안 돼 딱 그리고 끝나고 나왔어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하라 씨가 갑자기 저한테 언니 식사하셨어요 하던 하라 씨가 네 갑자기 언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? 네 언니 언니는 다 같이 얘기하기로 해놓고 혼자 그렇게 쏙 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만 불만 다 얘기하고 그럴 거면 의견을 모으지를 말던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주는 거예요 언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네 네 굉장히 언니 널 와봐 언니 널 와봐 둘이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예요 세 살 차이나요 세 살 차이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어? 어?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심하게 쏘아 붙였어요 그때 언니라고만 하고 어? 근데 진짜 미안한 게 언니한테 진짜 미안한 게 지옥에 물을 보여줬어요 아 너무 웃기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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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때는 너무 막 데뷔 했었고 나의 본맘만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18살 때 구하라는요 18살 때 구요 아니 그래서 쭈꾸미 먹으면서 언니한테 풀었어요? 네 언니한테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그때 진짜 그랬구나 언니한테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쭈꾸미 맛있게 먹고 털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언니한테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다 기억나는데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 승현 씨 돈을 한번 빌려봐요 아 그러면 돈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억을 하는지 못 하는지 오늘 녹화 나중에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? 저번 강심장에 나온 얘기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아유 방송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일부러 녹화 또 방송을 봐야 또 기억나는 네 사귄 남자는 다 기억해요? 네? 네? 사귄 남자는 다 기억해요? 아 아 아 아유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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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럼요 그 중 필수할게요 그래요 은혁 씨는 다 기억해요? 어렸을 때 맞나? 아니 기억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기억력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저도 진짜 아니에요 구하라 씨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아이돌 가수는 기억력이 좋아야겠다라고 생각이 한 번 든 적이 네 팬분들이 항상 옆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오빠 저 기억해요? 저 기억나요? 맞아요 맞아요 이런 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약간 좀 얼굴 인지를 잘 못해서 네 한 번은 어떤 팬분이 오셔서 예를 들면 뭐 오빠 혹시 그 팬 중에 연경이라고 아세요? 뭐 물어봤어요 네 제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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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억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솔직히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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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